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것은 무엇인가 아 22성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을 빼야되는구나 잠깐만요 1570 아 이거 아닌데 1530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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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장난 아니다 템이 너무 좋아요 아 어쨌든 아 처음으로 해보는거라 아주 긴장이 되는군요 아 아 처음은 벼를 아껴자 속도를 아키죠 어 뒤가 중요하니까 나 깜짝이야 터진줄 알았네 12성부터 터지는데 말이죠 앞에 속도를 아껴두고 뒤를 가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효과음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치 사운드 사운드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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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작아요 더 올림되지 하하하하 한번 실패할 때마다 주소트넷이 내려받아요 아 수궁도 한번 보고싶은데 어떻게 떨어지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10성에서 15성이 제일 짜증나는거 같애 할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살펴 rozum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허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성부터 좀 어 뭐라 그러지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저는 뭐 좀 긴장감이 좀 낮은.. 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막 긴장감이 그건 아니죠 어허 어허 70 한 9억쯤 됐나요 이거죠 2억 점 근데 뭐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6분 안 있었나요 한 번 갈까 음 한 번 갈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으 으 3만 4천만 아.. 한 번 막아봐 어우 느낌이 막아야될 것 같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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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로 망했는지 궁금하시구나 아 말하느라 터졌지 않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두번 터지면 끝이군요 아주 고단히도가 나로 좋죠 나로 좋죠 나로 좋죠 나로 좋죠 아 이거 어떡합니까 돈 다 쓰면서 다 사라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됩니까 마지막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아.. 대위기가 왔습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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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터지면 어떡하냐 22성 가기 전에 먼저 터지키세요 아.. 22성이 가는게 목표라고 하십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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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억 썼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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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송이 아 그렇습니까? 20 아니었나? 아 MVP 할인인가 보다. 미안합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내가 만약에 본 주인장이라고 하면 돈이 한 70억 남았는데 할 게 없을 때가 더 고통스러울 것 같네요. 앞라인에서 가고 딜라인에서 해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15송에서 16송 두 번 했나? 바로 터지고 12송에서 13송 갈 때 한 번 터지고. 마지막 재물입니다. 요게 터지면 끝이 납니다. 아 근데 진짜 안되긴 한다. 아.. 혹시 돌려볼까? 아니 왜 이렇게 빨라졌냐? 아무 지도 않는데. 아 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야? 잠시만요. 아.. 또 이렇게 못 맞추는 거지? 아 자코만박이 가능하죠. 그렇습니다.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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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근데 아까도 된 스탯 움직이더니 뭐는 왜 안 움직이냐 이거지? 아 제가 빼놨군요. 아 그러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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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 아니네... 아이고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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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망하면 나중에 잘되니까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초반을 못 넘기면 어떡하냐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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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려왔네... 천국의 벽이니라 encompass 우스 본 팔딧 해외로 ís demonst 기자 무 quir니라 Ri 도 오 합 또 떨어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500씩 1000씩 이렇게 빨려가면서도 아주 불굴의 우지러우다 역시 야 아 저 30분이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벌써 그렇게 되나 아 됐다 아 안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 쏘 내려왔어 야 마지막 하나가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아니 근데 왜 15를 못 가는거냐 도대체 아 15를 안가네 아 2억 날리고 다 터졌습니까 아 틈진단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78억 있었으니 79억 한 17억 정도 쓴 것 같지 아 아 아 오히려 15에서 20 갈 때가 더 당구 뭐라 그럴까 10성에서 15성은 22성 가는 사람들 돈을 준비하잖아 좀 말이 무슨 얘기네 10성에서 15성 갈 때는 돈도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별을도 안 올라가 근데 별을도 안 올라가 15성부터는 돈도 떨어지는게 체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좀 느껴지는데 좀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안동해진 2 이런 아 A 2 2 2 2 2 어 약간 그런느낌이지 흐헤헤헤 흐헤헤헤 야 쉽지 않다, 쉽지 않아 끈질기다. 끈질기야. 와.. 이제 올라갈 때 된 것 같은데? 어.. 야.. 네..봇.. 다섯..봇.. 다섯..봇.. 아니 왜 이거 하면 터질 것 같네요. 빠르겠지? 어우 누려줘. 매친데.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못 맞추냐. 어..우와.. 진짜 못 맞추네.. 감을 다 잃었구만. 감을 다 잃었구만. 감을 잃었어. 흠흠흠흠 아직 17 안가봤죠? 16밖에 안가봤지? 흠.. 아.. 멍.. 20.. .. 1.. 2.. 1.. 아.. 2.. 4.. 5.. 잘 버티네 야아 아 이거 한번만 눌러봐도 되나요? 그럼요 그럼요 진짜 잘 막았어 느낌이 좋았어 오 왔다 빠르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물 가보겠습니다 버스 맨치 어딨습니까 아 보스 맨칭이 어렵다 파티를 눌러서 찾아가 버스 맨치 나행용은 없습니까? 보스 매칭 이거 가능한 부분입니까? 나도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카칵 아니 뭐야 차콘 매칭 점유 차콘 매칭 점유 아 아 됐다 아 취소했다 상대가 아 또 잔인한 놈이로구만 아 키네시스 키네시스 어떻게 하는 곳입니까? 아 스페이스 버그 안되네 저의 실력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야 낙인석 엄청 많다 일단은 키타 눌러봐 이거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웃으면 안될 것 같다 아 아 그냥 패자 답은 패는거 좋아 아 한번더 죽어야되겠다 아 이거 무게 해둔거 아니야? 아 이 촉지가 어려워가지고 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좀 붓게 보여 됐어 fine 또 조사 숨겨 siento 나도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렇지. 어! 망토 나왔는데 벨트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. 어 나왔다! 나왔군요. 어허이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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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이구야. 어멜이구야. 아허이구야. 어메 오. 22성 Kultur. 아 근데 15성 이전에 두 번 터. 12성 때 바로 터진것도 좀 오빠가 했고. 15성 갈 때 두 번 터진거 같구. 16성에서 한 번 터진게 너무 큰것 같다. 경매장이 안되죠 경매장 되면 얼마나 좋냐 닫혀있습니다 농장업 아 아쉽게 됐습니다 저도 잘해보고 싶었지만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아쉽다